안녕하세요 동호쌤이에요 구독자 여러분 동호쌤이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어요 그동안 교육문의도 많고 너무 많은 성원을 입입어 동호쌤 아카데미로 오픈합니다 그동안 올린 영상과 함께 궁금한 점 그 한가지를 이야기시키기 오늘 배우고 내일 매장가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전 실무용으로 동호쌤이 알고 있는 모든 기술을 동호쌤 아카데미에서 다 알려드립니다 동호쌤이 살롱에서 가장 많이 하는 커트를 롱에서 댄딜 것까지 보편적이고 실효적인 커트뿐만 아니라 양감 질감 테크닉 두 장과 스타일이 맞는 커트 형태에서 마무리 드려야 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드립니다 물론 수업이 끝난 외에도 교육장에서 시간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연습하고 하셔도 됩니다 3시간 가량 교육을 받고 6시간 반복 연습을 해서 기술과 디테일 하나하나 빠짐없이 단기간에도 확실하게 본인의 기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성, 센스, 섬세함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살롱비, 여자 베이직 살롱 코치의 모든 것 동호쌤이 살롱에서 가장 많이 하는 롱 길이에서 짧은 길이에 딘딜 것까지 보편적이고 실현적인 커트뿐만 아니라 질감, 양감, 테크닉, 두 장에 맞는 형태를 디자인하는 방법 다 알려드립니다 커터 손님이지만 펌까지 이어지게 하는 방법도 여기에 있어요 군 도덕이 없는 살롱에서 많이 하는 시술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교육 대상자는 디테일이 부족한 초급 디자이너 잠깐 쉬다가 트렌드 놓쳐서 바르실 때는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디자이너 혼자 일어서서 같은 시술만 반복적으로 시술 한 개 부대치 1인샤 원장님들 그리고 커트 기초가 완벽히 다져지지 않아서 커트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유록 트렌드를 잘 따라가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살롱시, 남자 댄디컷, 바리칸 커트의 모든 것 동거진 스타일로 댄디컷 자르는 방법 바리칸 기초부터 잡는 방법, 빗대고 자르는 방법 바리칸과 빗각도 본인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도 체계적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바리칸 커트가 편해집니다 물론 올려치는 방법도 섬세하게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커트가 와도 떨지 않고 덤덤하게 잘랄 수 있게 해 드립니다 교육 대상자는 바리칸 커트를 유독 어려운 분들 남자 커트를 중점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 살롱티, 종교반 초보에서 시약의 초급 디자이너로 성장해 드립니다 학원에서 자격증 막단 미용인들을 위한 교육이고요 보통 자기 집방을 수련 후 창업을 위한 연구반 수강으로 이어지죠 보통 스텝 생활을 지쳐 디자이너가 되는 방법이 제일 정확하게 살롱이를 배우는 건 모두 아실 거예요 하지만 긴 스텝 생활만 하다보면 어느새 현타가고 디자이너가 되긴 하는 건가? 싶은 슬럼프도 마구마구 오죠 하지만 인내하고 기다려야 빗을 볼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종교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가장 디테일한 수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업하기 어려워 망설이시는 분들 나이가 많아 스텝 생활을 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 빨리빨리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교육해 드립니다 일반 학원에서 하는 기초적인 연구반 수업이 아닌 살롱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동굴샘님 바로 옆에서 보고 듣고 가르쳐 드립니다 교육시간이 끝난 후에도 동굴샘님의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시고 기장기 하셔도 다 괜찮아요 동굴샘님에게 가져갈 수 있는 지식 다 드립니다 교육 대상자는 창업 희망자, 시약이 디자이너 희망가, 연구반 희망가, 그 외에 열정 가득한 모든 분들입니다 살롱 심화반 심화반 교육과정은 장정치득 후 창업 준비를 하는 미용인들과 연구반에서 배소득 얻지 못한 미용인들 또 기본기를 다시 한번 잡고 시작하고 싶은 미용인들을 위한 대장정 1년 코스입니다 물론 살롱 A에서 D까지 다 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 유난히 부족한 부분 이해가 빠릅니다 1년 과정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죠 동굴샘님에게 배운 1년 스탭생활 3년 부르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올린 영상 다 보시고도 이해하기 힘든 모든 것들을 다시 배울 수 있고요 동굴샘님이 필요하면 언제나 연락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창업을 위한 준비도 동굴샘님이 도와줄 거예요 현재 동굴샘님이 미용실 4호전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픈하기 위해 부신샷, 위치나 기자재, 전반적인 창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려드립니다 1분을 채워 가까운 지금 여러분이 비상할 수 있는 지금의 기회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창업하실 예정인 분 경력 단절로 다제 시작하시는 분 틀에 박힌 옛날 미용이 지겨운 분 트렌드 이해가 유난히 느린 분들 동굴샘님이 힘이 될게요 속성반 긴 있은 문의 자세한 사항은 동굴샘에게 문의하시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육 신청은 석장손으로 문자를 받습니다 메시지 남겨주시면 18시 이후 순차적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위치는 남양주 별래동 금방이고요 동호쌤 매장 1층에서 3층까지 교육 진행합니다 자세히 보여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보고 또 보고 집중해서 보십시오 경력만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커트 동호쌤이 채워드립니다 파이팅!